Q. 유민욱. 7년 차 beauty model x오의 더 착한 마음 라이트. 시작할까요? 시작할까요? 정답. 물병? 정답. 정답. 골부가 땡!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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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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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금 여기로 진정이니까 와우 이게 선물이에요? 우리가 방금 만든 네이처 리퍼블링 더 착한 마음토너를 매일 사용하시나요? 예 그렇습니다 더 자신있게 네!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네! 매일 밤 사용합니까? 네. 확실합니까? 확실합니다. 와우 와우 정말 순하고 부드럽고 지금 맨날 사용하고 있는데 되게 좋더라구요 근데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. 저는 일단 지금 나온줄 알고 안되는데 반통이상 썼거든요. 놀래! 야 다 토해내 다 토해내! 아 진짜 안쓰세요? 사실은 제가 이거를 팩으로 솜을 딱 적셔가지고 밤에 아 오늘 좀 약간 민감하다 그런데 자는거에요. 자 어떻게 쓰는거냐면 이거를 얼굴에 진정을 진정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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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포스트 시간 와우 와우 오늘도 내가 쓴건데? 그렇습니다. 바로 소영이 오늘도 쓴 그 제품 더 착한 마음이에요. 너무 착해요. 정말 너무 착해서 뭐죠? 자 토너는요. 히알루 손상 히알루 손상 휘말리소서 기원입니다. 여러분들 이 제품에 휘말리소서 휘말리소서 여러분들 과연 이 토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? 함께 보시죠. 레디 큐! 난 심플하게 쓴 저는 이렇게 듬뿍 적셔서 와우 난 과감하게 첩첩 아니지 톡톡 아니라니까 톡톡톡 알았어 그래 그럼 난 민감하니까 토닥 토닥 뭐야 이게 아니 어디서 어디서 또 이런거 토닥 토닥 네 그래서 이 제품은요 용량도 착해 성분도 착해 이름도 착해 꼭 저같지 않습니까? 오케이 컷 혼자 해 혼자 해 아이고 이건 우리 마음이에요 오우 마음을 닮아 마음을 담아 더 착한 마음 토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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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 어허